김거인을 구속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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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북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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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북관을 난방하는 윤석열을 가르카라! 가북관! 가북관! 여러분들, 이 새끼 이제 끌어내야겠습니까? 가북관! 뭐야, 윤석열차냐? 비내리는 용산역, 윤석열창에 반항열차 출발합니다 뭐 또 가도 나가자 반항열차 출발합니다 윤석열을 감옥으로 건의도 장모도 깜빵으로 좋다! 노동자 총파 구제대로 윤석열을 깜빵으로 윤석열을 깜빵으로 김거인을 구속하라! 본문표절 인생초자 김거인을 구속하라! 김거인을 구속하라! 고속하라! 고속하라! 여러분들, 윤석열 두 명의 어떤 말 기억하십니까? 안하고 그건 무슨, 요즘은 이제 너무 일을 안하는 것 같아 69시간이랄까 아니, 120시간 아니, 100시간이랄까 안하고 본인은 본인은 69시간이랄까 본인은 120시간이랄까 본인은 140시간이랄까 140시간이랄 수 있습니까? 우리 윤석열 두 명 제가 몰랐는데 뭐 소인인가봐 140시간, 120시간 어떻게 이러래? 여러분, 본인도 알 수 없는 걸 국민의 강요하면 이게 대통령입니까? 아닙니다! 이 새끼 유산 군imate 조작 정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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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계